한 알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 요한 1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밀알회가 출범하는 날이다. 형 김동한 신부가 있는 대구 결핵 요양원에 후원 조직이 생긴 것이었다. 그동안 형 동한이 모금을 해서 근근히 운영되고 있었다. 거지 신부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결핵 환자를 위한 동한의 발품은 멈출 줄 몰랐다. 그런 그의 발목을 붙잡은 건 그의 건강이었다. 내가 이곳에 온 1년 반 전에는 환자가 80명이었거든. 우리가 1년 반 만에 그 중에 17명을 완쾌시켰어. 그런데 말이야, 지금 환자가 90명이야. 오히려 늘어난 거지. 그러니 내가 어떻게 멈출 수가 있었겠는가. 하지만 지병인 당뇨는 그런 동한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았다. 눈은 점점 멀어갔고 손발은 점점 굳어갔다. 이제는 기저귀까지 차야 하는 상태였다. 그는 동한의 모습에서 애써 어린 시절의 모습을 찾으려 노력했다. 말은 정말 씨가 되나 보다. 철없었던 그때가 생각나 슬쩍 웃음이 났다. 하지만 이내 어린 시절의 기억은 신기루가 되어 형님의 앙상한 얼굴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형님이 이렇게 애쓰시는 걸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형님이 주교가 되셨으면 가난한 이웃, 힘없는 이웃을 더 많이 보듬으셨을 텐데요. 어렸을 때 제가 말을 거꾸로 해야 하는 건데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주기경님은 더 큰 일을 하셔야지. 각자의 은사가 있는 거 아니겠나. 주기경님, 아주 잘하고 있다고. 내가 늘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게 해. 형 동한에게 힘을 주기 위해 온 길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힘을 얻는 건 그였다. 동생이 주기경이었으니 그 어떤 부탁이든 할 법도 하렴만은 형은 그러지 않았다. 자신이 흉 잡히는 건 괜찮았지만 동생에게 흉이 되는 건 그 어떤 일이든 하지 않는 동한이었다. 그 마음을 아는 그도 그저 미랄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형을 도울 뿐이었다. 매달 십만 원을 약정했다. 월급의 전부였다. 동한은 그의 손을 잡고 가만히 속말을 했다. 수완아. 내 동생 수완아.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지금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겠니. 형이 대신 짊어지고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힘을 내라. 내 뒤엔 내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하느님이 계시니 힘을 내라. 형제는 말이 없었다. 마음이 너무 커서 말을 막았다. 1978년. 앳된 소녀들 30여 명이 온몸에 멍이 든 채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울고 있었다. 울음에 서름과 원통함이 섞여 절규를 낳았다. 동일방직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조종을 받은 남자 직공들이 여자 직공들을 구타하고 심지어 인분을 뿌린 것이었다. 고약한 냄새의 원인이 인분이었다니 그는 기가 찰 지경이었다. 저희들이 맞고 똥물을 뒤집어 쓰는데 옆에 있던 경찰은 어땠는지 아세요? 웃었어요. 글글거리면서 웃었다고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회사의 방법은 그야말로 가지가지였다. 돈으로 노조 의원들을 매수하려 하기도 하고 경찰과 손을 잡고 노조원들을 구타하기도 했다. 폭력은 기본 이후 인간 모욕이라 할 수 있는 일까지 저지른 것이었다. 여자 직공들은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이 명동성당 안으로 들어와서 시위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저 애는요. 인간이고자 한 죄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간이고자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는 절규하는 그들을 안고 함께 울었다. 그는 강월룡 목사와 함께 정부 측의 노동 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여자 직공들이 단식을 풀도록 설득해 공장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공장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주교단과 개신교 쪽 한국교회사회협의회와 함께 노동자 인권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978년 7월 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단독으로 후보 추천을 받은 박정희는 제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네 번째였다. 임기는 5년 후 1984년 12월까지였다. 임기는 5년 후 임기는 5년 후 한글자막 by 한효정